지금 날씨에 걸맞는 아주 밝은 노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선경 검색하시면 어디든 제 음악 들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제 공연 끝나고 나서 이 판넬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저를 태그해주시면 CD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은요. 선경 정규앨범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1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타이틀이 3곡이나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하해가 들려드렸고 두 번째는 문 라인시라는 노래인데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. 그래서 지금 날씨랑 너무 안 맞아서 오늘 제가 뺐고요. 꼭 앨범으로 한 번 들어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밤에 어울리는 노래라 지금은 못 불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타이틀곡인 3번 트랙의 온라인시라는 밝은 노래로 불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